전세계의 미니카를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아 오늘 우와 미니카TV가 굉장히 옷이 멋있어졌죠?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리뷰할 제품은 바로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미니카TV의 가장 큰 협력사가 어디죠? 네 바로 타이니죠 네 타이니에서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름하여 짜잔 네 타이니 네 타이니 쉘 주유소 디오라마 세트입니다. 야 이게 그 홍콩에서도 타이니 매장이 아니라 이제 쉘 주유소에서만 판매 특별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여러분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라고 해서 네 티니가 특별하게 이렇게 미니카TV에 보내준 상품입니다. 아 제가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와 이게 평소보다 택배바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? 그래서 제가 엄청 기뻤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이제 개봉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쯤 제가 한번 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참다 참다가 이제 드디어 차례가 돼서 드디어 리뷰하게 된 그런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야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좋아보이고 여러분 보내 그래가지고 미니카TV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세트를 아직 유튜브에 리뷰한 사람이 아직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쉘 디오라마 주유소 디오라마 세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 오늘도 멋진 디브라마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야 박스가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하비그레이드 14 이렇게 되어있고 공장에서 도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.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. 뒤에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해볼까요? 짜잔 이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아주 잘 설명된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무슨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지 네 여기 나와있는 부분인데요. 어 여기 가격표라든지 편의점도 이렇게 들어있고 지붕 그리고 뭐 간판 이런식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 트럭은 어 들어있지 않습니다.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구요. 한 번 개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자 일단 여러분 꺼냈고요.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. 찾 Himself 슈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해봅시다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뜯어내면 이렇게 바닥을 꺼낼 수가 있는데 안돼 개봉을 할거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도 한눈에 보기좋게 이렇게 다 요소들이 다 나눠져 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미디카TV와 함께 조립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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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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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게 되면 주유소 전반적인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여러분 이 주유소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이 숨어져 있는데요.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짜잔. 진짜 흡사 진짜 주유소의 그 야간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. 특히 편의점의 불빛이 더 밝은 이런 모습. 그리고 여기 조명이 이렇게 막 확 밝은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밝아가지고 굉장히 진짜 저녁이나 야간 상황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디오라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저는 이거 잘 때 무드등으로 쓰면 딱인 것 같네요. 여러분 LED를 어떻게 이제 설치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핸드폰의 C타입 USB입니다. 이걸 USB를 여기다가 이렇게 편의점 뒤편에다가 연결을 딱 하시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꽂았을 때는 불빛이 들어오고 이걸 뺐을 때는 불빛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 된다라는 거. 이거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나사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줬거든요.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주유소를 이제 이 편의점 같은 경우도 잘 들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시킬 수 있게 여기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네 그럼 여기를 이제 잡고 이제 여기다가 나사를 껴서 나사를 껴서 조여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게 되면은 좋고요.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타이니에서 출시된 셰일 페트롤 스테이션 디오라마 세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이 디테일 주유소의 이 조그만한 요소 하나하나의 요소의 디테일도 정말 훌륭하지만은 제가 무엇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불빛이 나오는 이 LED 기능까지 이제 탑재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. 정말 야간 주유소 하면은 약간 그런 야간 주유소의 그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아주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아 맞다 이거 말 안하겠네?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는 무엇을 리뷰해보도록 해볼 거냐면은 이 셰일 주유소 디오라마에 어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. 이 차량들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 겁니다.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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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